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곧 손을 세우시고 아까는 손을 내려왔죠? 손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일련 말씀 가사대. 이와 같은 전도는 이와 같은 전도라고 보세요. 거꾸로라 저는 무엇이 거꾸로인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라는 말이 빠졌구만요. 번역에 빠졌죠? 번역에. 번역에 아까 벌써 지나는데 50페이지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번역에 그건 빠졌죠. 아난이 사례였다. 세간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라 하거니와 저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거꾸로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란 말이 빠졌죠? 번역에는. 한자는 수정수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50페이지 끝줄에 부처님이 곧 팔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수와 미를 서로 바뀐 것이니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뀐 거라면 이와 같은 전도는 그러니까 손을 위로 세우든지 밑으로 내리든지 그러한 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는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꾼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머리인가 여기가 꼬리인가 모르겠네요. 손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바뀌었죠. 수미를 바꾼 것이지 위로 올라갈 때 이것이 머리가 되었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이 꼬리 되고 어떤 게 꼬리인지 꼬리인지 손가락이 말초신경이라면 꼬리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될 거고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릴 때는 땅바닥으로 아래로 채워지고 이렇게 올리면 우애로 올라갔으니까 수미가 바뀐 거죠. 모든 세가하는 사람들이 일배나 천시 갈 것이다. 일배라는 말은 한갑절이요. 일배, 이배, 삼배 그렇게 그런 배자로 봐요. 정맥수가 잘했는데 여기 일배라는 해석은 조금 덜 맞아요. 정맥수에서는 일은 같다고 하고 배는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맥수의 해석이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호산 원법사 주는 내가 말한 것처럼 일배라고 하면 그냥 하나예요. 한갑절, 일배, 이배, 이배, 삼배, 냉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혹상, 배사하며 어떤 수량을 비교할 때 뱅자 빨 가운데 뱅자 그려야 혹은 서로 갑절이나 하고 5배사 짜요. 이건 1배라는 뜻이에요. 배가 하나만 되면 1배 이건 5배사 짜요. 5배 요즘 사람들은 1배나 2배나 같죠? 1배가 1배가 2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아 버리죠. 숫자적으로 가령 하나에다가 둘이 있으면 둘이면 하나는 단수고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으면 2배죠. 2배도 되고 1배도 뜨죠.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개가 있으면 3배죠. 4개가 있으면 4배고 5개가 있으면 5배가 있으면 5배사 짜요. 그런 1배로 봐요. 그러니까 1배는 갑절을 그냥 1자 없어도 통합니다. 배라고 하면 그냥 1배지 뭐 하루에서 이틀이면 배랍니다. 뱅자에 보면 사반공개라는 말이 나와요. 사반 이런 방안짓만 해도 그 공력은 성공은 갑절이나 해요. 그 말은 시대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를 조금만 잘해도 그 효과는 갑절이나 배나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울 때 약간만 도와줘도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잖아요. 살기가 좋을 때는 조금 도와줘봤자 별로 표도 안 나죠. 그와 같이 사반공개라요. 이런 반짓만 해도 공원 갑절이나 된다고 하는 뱅자의 말 그 배자와 같아요. 1배 참식 갑절이나 1배 2배 하는 그 배자요. 갑절이나 우러러 보겠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바꿨으니까 말이에요. 머리와 꼬리를 바꿨으니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도고 그러니까 얄궂잖아요. 얄궂으니까 그것을 1배 참식한다. 우러러 본다 말이에요. 손은 손을 괜히 우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해가지고 정도를 거기서 판가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갑절이나 보통 평상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죠. 여기는 틀림없이 아마 번역을 조금 윤문이나 번역 과정에서 약간 조금 덜 손질한 표가 다죠. 몇 가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다 비유라요.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해가지고 그런 비유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곧 알아야 할 것이니 너의 몸을 열외의 청정한 법신과 더불어 비루하여 발명하건댄 너의 몸이라서는 안하는 그 중생의 마음자리죠. 중생의 그 몸을 열외의 청정한 법신과 열외의 깨달은 그 마음자리와 비루하여 발명하건댄 비루란 말은 비교한 겁니다. 비교해서 여기서 발명이라고 해서는 그걸 알리는 거죠. 그 전에 저희도 발명을 해달라고 했죠. 두 가지 성을 발명해달라고 알리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알려보건댄 발명을 하건댄 밝혀보건댄 그 말이요. 발자는 별 의미 같고 밝힐 명자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열외의 몸은 정변지라 이름하고 너희들 몸은 성전도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전도 행사가 나오죠. 중생은 전도라고 하고 부처님은 정변지라고 하죠. 안안과 중생전 여기에 안안도 포함되죠. 중생은 성전도라고 하고 성이 잔소된 거고 열외에는 전도가 아니죠. 열외는 불 부처님은 정변지요. 전도와 반대가 정변지죠. 바르게 두루하는 정변지 열외 10호에 정변지가 나오죠. 열외은공 정변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 같죠. 도와 같아요. 하수나 같아요. 열외는 수수나 같고 이렇게 비교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열외의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자나 본신체죠. 청정법신은 그야말로 본래의 유실함도 없고 본래의 본성짜리를 청정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청정법신을 제대로 깨달아서 두루 잘 안다 해서 변지라고 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안다 해서 정지라고도 하죠. 정지, 변지 그래서 정변지고 중생들은 본회의 망상 전도몽상만 자꾸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질팡갈팡 그러니까 수미를 서로 바꾼 거나 같거든 그래서 성전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갈 것이 마음이 우주만법을 다 포괄한 것을 통달한 것이 정지가 되고 만법이 다 마음인 것을 통달하는 것이 그게 변지가 돼요. 달 침포 만법이 마음이 만법을 통달한 포괄한 것을 통달하는 것이 그게 달 침포 만법이 그것이 바로 정기다. 또 달 만법 대신 만법이 다 마음으로 통달하는 것이 변지다. 그게 바로 변지다. 우주만법이 다 마음이죠. 마음이 우주만법을 다 포괄했다고 통달하는 그것을 정변지 해석할 때 그리고 우주만법이 다 마음인 것을 통달하는 것이 변지라. 그러니까 열의 팔의 우로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정변지 몸이죠. 새로 얻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집 이건 부처님은 이렇게 가지요. 그 다음에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 중생은 고집을 하죠. 집 색신 포심이라. 중생들은 우리 육체가 마음자리를 싸고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고집을 해요. 그게 잘못 안거에요. 도지가 돼요. 또 마음에 또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죠. 외도같이 우주만법이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전도니까 전지 그것이 소위 전지라요. 전지가 그냥 도지 도견이라고 해버려 전자나 도자나 같으니까 그래서 성전도 몸이라고 해요. 범부와 소성들은 그렇게 여기죠. 팔이 아래로 지른 것과 같아서 참으로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아래로 쳐졌다고 해도 팔은 그대로 있는데 아래로 축 쳐졌고 부처님은 팔은 으로 올라가는 적과 같이 마음이 법시는 그 마음자리가 우주만법을 다 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바로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게 정지가 되고 만법이 모두 다 마음으로 통달한 것 마음인 것으로 아는 통달할 딸자요. 그것은 변지가 되는데 흉생들은 반대로 우리 육체가 마음을 싸고 있다고 고집하고 있죠. 육체속에 마음이 있다고 다 보죠. 그게 도지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거꾸로 안 거예요. 또 마음 밖에 우주만법이 따로 있다고 조물주가 따로 있고 천진만물이 자기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으로 마음은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정도고 큰 덩어리 이런 세계나 산화돼지나 지구 덩어리나 있다고 보거든 마음 밖에 벗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건 도견이다. 전도 소견이요. 그걸 성전도라고 해요. 너에 따라서 자세히 보라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라 너의 몸과 부처님 몸에 대해서 너의 몸을 부처님 몸에 대해서 전도라고 칭한 것은 아까 너의 몸은 성전도라고 했죠. 안하는 몸을 너의 몸을 너래의 청정법신과 더불어 비교하여 발명하건된 너래의 몸은 정견지라 말할 수 있고 너희들의 몸은 성전도라 말한다고 했죠. 그 말을 다시 말합니다. 너의 몸을 부처님 몸에 비교를 해서 전도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곳을 명자하여 어느 곳을 이름하여 이름하고 자한다 이름은 낳아서 짓는 이름이 이름이고 결혼할 때 짓는 이름을 자라고 하죠. 자를 짓죠. 어떤 것을 영자를 붙여서 전도가 된다고 말을 하느냐 너의 몸 중생 몸을 어떤 점을 성전도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어째서 전도라고 했냐 부르니까 어둠결해서 답변을 못해요. 안안도 모르고 대중들도 몰라요. 그때 안안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칭몽천불하여 눈을 부릅떠서 눈이 침침할 정도로 부처님을 보고만 있어요. 두 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눈방울이 눈망울이 깜지기지 안아요. 몸과 마음의 전도 수제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안안과 모든 대중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전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전도라도 어떤 것이 전도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턱할 때 전도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턱할 때 왜 전도냐면 어머니 머리는 여가 있는데 자기 머리는 저쪽 땅바닥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거든 머리통이 벌써 전도가 되었잖아요. 자기 엄마 머리는 여가 있는데 만약에 어린애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나올 때 또 곤란하지 발부터 나오다 깠다면 큰일 나지 벌써 들어갈 때부터 전도한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전도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경전에서 육아론이나 구사론이나 다른 경전에도 많이 말합니다. 들어갈 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를 자기 예인으로 착각해 딸은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어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또 자기 예인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때 중음신이 혼신이 혼신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딸로 태어나는 그 혼신은 엄마가 싫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연애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컬구치여 그래도 그 빈틈을 노리려고 굉장히 그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어머니가 어디를 비키게 되는 그 공간을 타서 들어가는 그게 정신이 그때 창란해가지고 까무러친 거지 가만히 잘 이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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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머니하고는 좋은데 말이에요 아빠가 싫어요 싫어서 아빠를 등기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노린이라고 상당히 예를 먹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가 또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그때 이제 자기가 그 중엄신이 만끽을 해요 그 쾌감을 그러면서 까무라져버려요 까무라져서 미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뵈면 아버지를 아들을 뵈면 어머니 쪽으로 배를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딸을 뵈면 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등을 어머니 배로 하고 이 배는 아버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묘하죠 그래서 총 맞아서 이렇게 총을 딱 쏘면은 총 맞아서 죽는 거 요즘에 연극 잘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엎어 죽어요 어떻게 쏘았던지 죽을 때 엎어 죽고 여자는 엎어 죽지 않고 되집어서 이렇게 죽어요 여자는 그것이 금이라서 하늘 양을 이렇게 하늘 쪽으로 향하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죽으면 엎어져서 양이니까 땅이 금이거든 땅 쪽으로 물 위에 떠나려고 하는 시체도 그렇다는데 남자는 이렇게 떠나려고 가고 배가 수면 지면 쪽으로 가고 여자는 배가 허공 수면 위로 이렇게 떠나려고 한다는 나는 안 봤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주역 역학 원리로 보면 그게 당연해요 연극 할 때 보면 부자 상봉 부자 상봉 부녀 상봉 하는데 서로 이산가족이 헤어졌다 만난 거 보면 아들은 엄마하고 가서 포옹 하죠 또 딸은 아빠하고 가서 포옹 하죠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장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향을 올리라 그러니까 음전 양전처럼 음전과 양전은 서로가 합한데 같이 양전과 양전은 서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음전과 음전도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거시도 무정물도 그렇잖아요 무정물 자석 같은 것도 쇠만 만나면 쇠 딱 붓는 거죠 쇠가 붓기도 하고 자기가 붓기도 하고 그것도 참 묘한 이치지 그렇게 해서 중엄신 때 벌써 이도한 거예요 이도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자리 잡는 것도 거꾸로 잡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어머니 머리는 여기가 있는데 애들 머리는 다 밑으로 쳐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도가 그때부터 다 처음에 태어날 적부터 이도 생각으로 태어났죠 부처님은 그렇게 태어내지 않지 부처님은 자라 알고 태어나니까 거기 가서 합장하고 있다는데 부처님과 보살은 태중에서도 그 부모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통증이나 무슨 여러가지 몸이 안 좋은 건강에 별로 좋지 못한 짓을 안 하는데 그 원결로 맺힌 자녀들은 속에 들어가면 부모를 굉장히 괴롭힌다 발로 툭툭 차고 속이 안 좋게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안 좋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아들딸을 안 놔봤으니까 그는 모르겠고 그런 말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미돌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아들딸이 부모예요 어머니를 괴롭히 하죠 나와서도 얼마나 울고불고 막 뒷강 부리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상이 별로 안 좋더만요 내가 백이면 백 천이면 다 봐도 그렇게 하면 자기 신상에도 덜 좋고 부모 신상에도 덜 좋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든지 어머니가 빨리 죽든지 부모 조실부모 하는 애들이 바로 태어나가지고 막 울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빈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더 많이 울고불고 막 보채요 애들 쪽에도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가 한 생각 잘 못먹어가지고 한 생각 밝히지 못해가지고 믿어가 되는 거예요 믿어 모르면 미야 아니요 가출해서 집을 찾을 줄 모르면 가출한 미야처럼 미야같이 전도 소재를 모르고 있단 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볼 때 참 굉장히 안타깝지 않아요 비싼 비싼 다음 인 나 믿어 이 rash